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오늘 주제는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은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친 것입니다.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하게 느껴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게 되죠. 예를 들면 근육이 조금 실룩거릴 수 있는데 이게 혹시 희귀병인 루게릭병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불안해하는 식입니다. 밥 먹고 소화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북한 느낌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면서 혹시 위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병원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들의 20-30%가 바로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주장하는 정신의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없다면 병원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잦은 소화불량이 있는 데다 가족력도 있어서 위암이 아닐까 걱정한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걱정입니다. 해야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는 깨끗하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안도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전보다 소화불량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병원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도 안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이 병원 검사가 뭔가 시원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찾아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쇼핑이나 닥터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강염려증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건강염려증 환자는 스스로는 다양한 불편함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는 자신의 불편한 삶의 불안 요인이 아닌 신체 정상 자체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건강염려증은 과도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인식하는 신체 정상과 진짜 불안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불안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엉뚱한 신체 정상에 집착하고 걱정하게 된 결과가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예컨대 실제 불안은 시댁 갈등인데 환자는 두통 때문에 뇌종량이나 큰 이상이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실제 불안은 자신의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자신의 심장에 큰 이상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식입니다. 애초에 건강염려증 환자가 불안을 느끼는 대상은 A이지만 현재 환자는 B라는 다른 신체 정상에만 온 신경이 가 있는 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환자도 A라는 대상을 고민했겠죠. 그런데 A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A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는 건 말 그대로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전혀 다른 내용인 B나 C, D, E 등으로 대신 치환을 하려 합니다. 결국 A라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도 환자는 A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B나 C, D, E 등 다양한 신체 정상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댁만 갔다 오면 시댁에서 전화만 받고 나면 일주일 뒤에 시댁 제사가 있다는 사실만 상기시키면 두통이 다시 심해져버리지만 환자는 스스로 이게 시댁 문제에 따른 여파임을 스스로는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수록 환자는 두통이라는 신체 정상 그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두통만 없으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두통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괴롭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요. 이때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누구는 한동안 패인처럼 술에 빠져 지내기도 하고 누구는 동성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또 몇 날 며칠 잠만 자기도 하고 또 새로 소개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바로 맨 처음의 고통인 A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 B, C, D 등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어떤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를 정면 돌파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애초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전혀 다른 대상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애초의 고통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한 본능적 노력입니다. 건강염려증도 이와 똑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애초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에서 신체 정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한 고등학생 예를 볼까요? 이 학생은 만성두통과 얼굴 반쪽에 감각이 이상하다는 증상을 1년째 계속 호소합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처음 며칠에 조금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 금방 다시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먹어보았지만 번번이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 학생은 두통에 대한 걱정만 없어도 공부에 더 집중할텐데 라고 말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두통이 더 심해질까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시험 중간에 너무 심한 두통 때문에 시험 문제를 다 못 풀고 중간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험만 다가오면 그때처럼 두통이 또 생기면 어쩌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환자는 분명 두통과 얼굴 감각 이상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B나 C, D에 해당하는 것이고 분명 환자의 삶 속에서 원인이 된 A가 존재하겠죠.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체질이 소음인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소음인은 결국 자기 자긍심의 상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회피하려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를 건드리지 못하고 B, C, D에 대한 약물치료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다시 A가 자극받으면 B, C, D라는 신체 증상은 다시 나타납니다. 오로지 두통이라는 신체 증상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시선을 조금씩 자신이 두려워서 회피했던 애초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보는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상담 결과 이 학생은 성적 저하와 그에 따른 자존심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수제 소리를 들으며 특목고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선행이 부족했던 과목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이 학생도 처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금방 따라잡겠지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험을 쳤는데 그 간격을 크게 좁혀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큰 실망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큰 혼돈에 빠지면서 불안감이 심해졌던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에겐 큰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3,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는데도 등수는 크게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받아본 적 없는 등수가 찍힌 성적표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자체가 불안이자 고통인 거죠. 이때 미래의 불확실한 일까지 미리 결정해 두려는 불안정지심이 강한 소음인이기에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이번 시험 성적은 얼마나 받을까? 등수는 얼마일까? 이대로라면 2년 뒤에 나는 어느 대학을 갈까? 내 인생은 망한 걸까? 온갖 생각이 미래의 일들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이 학생에게 A라는 심리적 고통은 시험과 성적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였던 거죠. 이 A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니 이를 대체할 만한 B와 C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두통이고 얼굴 감각의 이상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반응이나 예전에 들었던 건강과 관련된 정보 등을 종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생각해도 어느 정도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신체 정상으로 자신의 모든 감각적 예민함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물론 환자는 처음에는 두통만 없으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속에서 선후가 뒤바뀐 겁니다. A가 100 정도의 고통이라면 B나 C는 차라리 10이나 20밖에 안 되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건강염려증 환자는 계속해서 10이나 20이 되는 고통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좀처럼 잘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는 자신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체 정상이 이상하게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만 여깁니다. 때로는 이를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하는 의료진의 문제로 여기고 닥터 쇼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염려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짜 원인인 불안의 실체를 환자의 신체 정상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치료 초기에는 대부분 환자 자신의 병이 신체적인 것이며 오로지 그에 대한 걱정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느 순간 놓쳐버렸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되찾는 순간 그 고통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을 탈출구가 열립니다. 또한 신체적인 증상은 빠르게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의 치료 역시도 결국 잊어버렸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그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공자도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위는 남에게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첨단 진단기기로도 알아내기 힘든 질병일수록 결국 나 자신에게서 정확한 답이 나오는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